일단은 살짝 이제 불 기기가 있기 때문에 불 좀 줘요 이거 구멍 조기를 좀 하고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하나를 좀 줘요 파이팅! 정글 가서 손을 써야 되니까 좀만 빨리 와보게 니트야 어때? 여기 경기 사이에 어때? 여기 경기 사이에 어때? 기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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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불을 보니까 되게 기뻐 기뻐다는 거야? 기뻐하는 거야? 기뻐! 기뻐! 야 엄청 기뻐 아 여기가? 여기 보일지도 않아 끝이 여기는? 여기는 조금 보여 여기서 한 30m? 20m? 어? 이게? 어 여기는 얕은데요 저기는 시꺼메! 주스를 가기가 무서워 아 여기 보일지 아 여기 보일지 아 여기 겁나서 아무데처럼 못 가 아 잠깐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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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거 구명조끼 벗어야겠다 어 노은혜 씨 네 구명조끼 벗을 수 있어요? 네 한번 벗어보게요 화이팅 어차피 계속 뜨니까 물 공포증 있잖아요 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항상 제 옆에 있어 주세요 MC 메이 일어나도 봐 맨날이 들어가 뭔데 뭔데 아, 안 불다! 얘네 불어요? 안 불어, 안 불어, 안 불어 곰 прос을 해 곰punk 실패 asylum 등 야gan 으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여기 상어 있다 상어 상어 공포? 저 밑에 있는데도 제 몸보다 훨씬 큰 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 상어가 정말 상어다운 모습을 유영하면서 지나가는데 그 전까지 자연스럽게 하던 물장구가 순간 움찔한 아무리 온순한 상어라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